다음중 옳은것은 cd로 나눠 cd로 dvn에도 크니까 안되고 ad하고 bd 절대값이 큰게 더하고 작겠지 왜냐면 2,3,-2,-3 마이너스 9가 더 작잖아 틀렸어 그 다음에 a가 커 b가 커 a가 양수면서 일단 크지 근데 c로 나누는 순간은 어떻게 돼 c가 음수니까 부모 바뀌겠지 또 틀렸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로 나눠봐봐 마이너스 2로 나눠봐봐 구성 바뀌죠 1 더해봐 여기가 더 크잖아 이것도 아니네 답은 5번 밖에 없네 양변에 여기서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7a 1,1 맞네 5번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